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모찌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입고 왔길래 따라 입었어요. 이래야 예쁘다. 이렇게 줄기라고 옷들과 남게 위로 해서 따야 돼요. 여러분 힐링하시려고요. 이거는 아예 못쓰는 층. 너무 높은 곳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따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잠시 포장했어요. 울려고요 예! 도망가자 옆에다 너무 뒤에다 하면 되니까 가면 세마리 때려뜨렸군 에이 깨졌어요 냄짓 내가 먹어야겠다 맛있어요? 같이 묵만하는데 맛있네요 꿀맛이야 배맛이야 꿀맛이야 배맛이야 콜라 마이머리 마이머리 과일 음 향긋하고 맛있네요 드실래요? 많이 먹어요 괘나무에가 궁금해서 올라와봤어요 아 그냥 숲속인데 여기가 나무 위에요 오마이갓 등남수도 있어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정말 말쟁이구나 새끼도 따라왔다 남을 주워볼까 남을 주워볼까 남을 주워볼까 남을 주워볼까 남을 주워볼까 남을 주워볼까 아 procedures uur스 철들이 그리트 하나 cost 좀 더 먹으려고? 아직도 많이 안 떨어졌네? 잘 붙어! 잘 붙어! 발 조심! 오! 풍풍한 밥인데? 다람쥐야 가져가기 전에? 제가 가져가기 전에 아야! 오늘의 수학 오늘의 수학 나 바람이나 고구마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응 나왔다고 저렇게 지금 왜 그러냐? 왜 그래? 거미 있어? 아 거미줄 내가 봤거든 으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 저 나무는 어디있어 깔 아니 저기요 여기서 꿈을 빼고 계시면 어떡해요 일하러 가셔야죠 철포 다이밍 그칠까 다이밍 그치만 선생님 다이밍 다이밍 좋아 눈깍게 다이밍 그치 치즈 맛이라 나가 이따가 어디로 찍고 있는데 막 이렇게 stimul evaluations 진짜 샀다고 왜الم 그래도 집중해서 예 Breezer 날씨ς steep crema countryside 파 classify 치즈야 내가 안 보이잖아 치즈야, 내가 안 보이잖아. 그렇게는 난 그렇게 다 모르는 게 싫다. 계속 열심히. 발 잘 따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애기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기 낳고도 계속 배밭에 와서 여행을 안 해야죠. 며칠만 해요? 이틀 4일만 해요?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왜 태세가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까. 애기 낳고 그랬다 이 말이여. 내가 뭐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 말이야. 옛날에는 애기 낳고 오후에 가서 옷 신고 그랬대. 내가 바삭에 가려고 하니. 그래서 하늘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태세가 좀 아름다운 것 같아. 잡아볼거같아 꼬리야 이렇게 길어 ㅋㅋㅋㅋㅋㅋ 쏘려볼까? 쏘려드리면 뭐 찍어야하지? 엄청 빠르게 도망간다 손을 들어왔어 어어어 벌써 불어 misconception 다 벌렀다 괴로운 게 왜 따야 된다 나 할게 없어? 석아 뺄거에요? 소금 고기 고기 콩 소금 소금 고기 고기 소금 소금 소금